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에서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돼요. A3셀부터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A3부터 F14 영역에다가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 크기가 17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17포인트는 목록에 없어요. 직접 숫자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행의 높이입니다. 행머리 끌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시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값을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B4부터요. B5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6부터 B7 B8부터 B9 그 다음에 B10부터 B11을 선택 그 다음 B12부터 B13을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에 셀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요. B15를 한꺼번에 범위 정하신 다음에요.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에 가셔서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 한번 하시고 모든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A4부터 A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공연명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름을 잘못 입력하셨거나 범위가 잘못되셨다면 수식 탭에 가셨을 때 이름 관리자가 있고요. 이름 관리자에서 선택하시고 삭제하신 다음에 새롭게 범위 정하셔서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3을 선택하시고요. 홈 탭에 가시면 셀 스타일이 있는데요. 문제 봤더니 강조색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색 2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에 지정하는 문제 5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량이 2000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량 필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조건은 A19셀부터 시작하라 했으니까 A19셀에 컨트롤 V 그 값이 초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 2000이라고 입력합니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면 등호가 들어가지만 초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판매 총액이 판매 총액의 평균보다 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판매 총액에 대한 평균값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판매 총액이라는 필드를 복사해 오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임의로 만드시면 돼요. 그냥 조건이라고 만들게요.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식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임의로 만들고요. 그 다음 내 첫 번째 데이터에 있는 판매 총액이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판매 조... 크거나 같습니다가 아니네. 크다라고만 있다가 수정할게요. 보다 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판매 총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요. G4, G5, G6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값은 동일하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값에 대해서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가로 닫습니다. 여기에서 크거나 같다를 문제서 보다 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라고만 수정하겠습니다. 판매 총액이 판매 총액의 평균보다 큰이라고 수정하시고요. Enter 눌러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판매량이 2000을 초과하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에다가 수식을 작성을 하신 거고요. 조건 작성이 다 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 놨던 조건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A23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23셀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서 판매량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00보다 크거나 아깝고요. 판매 총액의 평균을 구해서 그 값을 비교해 보셔도 돼요. 물론 비교하신 다음에 꼭 값은 지워주셔야 하고요. 기본작업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 첫 번째, 총점이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학생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수를 구할 건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입니다. 는 하시고요. 카운트, if 안쪽에 인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마법사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할게요. 총점이 총점에 가서 심표, 조건을 작성하는데 조건은 큰 따옴표 못 꺼서 크거나 초과하니까 그냥 크다라고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n%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해가지고 수식을 복사할 거 아니니까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수식을 복사해야 되는 경우는 절대 참조해 주셔야 해요. 그 다음,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카운트,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평균을 초과한 데이터가 5명입니다. 라고 5라고 구해져요. 평균 값을 한번 구해 보시면 average,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259, 259를 넘는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라고 구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속 문제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음, 초과라고 되어 있어요. 초과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크다라고만 넣는 거예요. 미만이라고 하시면 작다라고만 넣으시는 거고요. 이상,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요. 이하라고 하면 작거나 같다라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꼭 작성해 주시고 초과 대신에 큰이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큰, 미만 대신에 작은이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문구를 정확하게 보시고 부등호를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순위를 구할까요? 제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랭크.eq를 정확하게 함수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성적이 본인을 포함해서 클릭이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하셔도 돼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순위는 높은 점수가 1등이니까 순위에 대해서 내림차수는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로 닫고 엔터 순위가 쭉 아래로 내려 볼까요? 1등부터 11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은 수석, 2등은 차석,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래요. 네, 추주 함수를 통해서도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랭크 앞에다가 추주라는 함수를 입력하시는데 맨 끝에 가서 심표, 그 다음 함수 삽입에 눌러서요. 추주 함수의 인수는 첫 번째 숫자,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숫자가 1이라면 수석이라고 할 거고요. 2이라면 차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할 때는 생략하셔도 돼요. 큰 따옴 별고 닫고를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오류가 났어요.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겠죠. 그래서 1등만 수석, 2등은 차석이라고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공백 표리를 할 건데 문제에서 if error 함수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호 다음에다가 if error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고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끝에 가서 큰 공백으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은 찾아서 공백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이 제품명이 세탁기 바로 제품명이 세탁기가 아니네요. 그럼 제품명과 세탁기 두 개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조건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우리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디에버레이지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는 하시고 디에버레이지 입력합니다. 디에버레이지 함수 인수를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전제 데이터, 필드, 우리는 판매량에 대한 필드, 조건, 제품 명에 가서 세탁기를 찾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평균 값이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소수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는데 올림에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등호 다음에다가 라운드 업이라고 입력합니다. RO, 라운드 업, 끝에 가서 신표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볼까요? 표사에서 학번과 휴학을 이용해서 졸업 연도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산식은요. 2000 더하기 그 다음 더하기 학번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를 도하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를 도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 사용할게요. 중간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학번에 가서 신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가져오려면 두 개를 가져와야 되니까 2라고 넣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2000에다가 값을 더해가지고 표시가 돼요. 그 다음 휴학이라면 휴학은 교환학생이면 휴학은 교환학생이면 1을 도하고 군입되면 1을 도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맨 끝에 가서 if 만약에요 if 바로 왼쪽에는 클릭이 바로 왼쪽 클릭이 안되네요. 안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함수 삽입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방향키 이용 안되니까 함수 삽입 누를게요. j17의 값이요. 같습니까? 뭐하고 같냐면요. 교환학생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게요. 교환 학생과 같습니까? 교환 학생이라면 우리는 1이라는 값을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칸 하나인데 다시 군입대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해야 하는데 현재 커서에 한 칸밖에 없어요. 이럴 때 if를 추가하셔야 되거든요. if를 추가하시려면 이름 상자에 가셔서 if라는 걸 누르시면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다 입력되어 있고 새롭게 if가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j17셀의 값이 같습니까? 누구랑? 군입대랑. 그렇다면 우리는 2라고 쓸 거고요. 나머지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군입대니까 2가 더해진 것 같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계산이 끝나지 않았네요. 문제에서 끝에다가 더하기 3을 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구하신 계산식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하기 3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요구 계산식을 순서대로 작성해 가시면 돼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판매총액이고요. 판매량을 가지고 판매량과 할인가를 곱해서 표시하라고 했고요. 할인가는 의류 코드에 따라서 할인가는 찾아다 표시합니다. 참조하는 표 hlookup이 아니네요.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통해서 할인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판매량은 조금 이따 곱해도 되니까 할인가 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INDEX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범위가 필요하고요.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그 다음 세 번째 열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요. 범위는 판매가 부터 할인가를 넣으셔도 되고 또는 할인가만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넣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할인가에서 가져올 거니까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만 넣었다 그러면 행의 값은 생략하셔도 돼요. 우린 둘 다 한번 넣어볼게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신표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두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신표 열의 위치는 의류 코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의류 코드에 따라서 값을 열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입력합니다. 매치 함수는 첫 번째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함수 삽입 누르면 돼요. 첫 번째 찾을 값을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참조할 영역을 범위 정하는데 의류 코드의 가격표의 범위를 지정하되 이 영역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올 거니까 0이라고 넣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메시지가 떠요. 왜냐하면 인덱스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혔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얘 눌러주시면 인덱스 함수에 대한 가로까지 닫아서 AB101에 해당한 할인가는 26,500원입니다. 라고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일단 복사해 보시면 AB104는 31,000원입니다. 라고 값을 정확하게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29세를 다시 선택하고 곱하기 문제에서 판매량을 곱해래요.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결과는 동일하죠. 그래서 곱하기 판매량 선택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샵샵 표시가 되어 열 너비 살짝 조절하면 될까요?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어려우실 게 매치 함수가 어려울까요? 매치 함수 살짝 한번 보면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범위예요. 두 번째가 행의 위치인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라고 2라고 넣은 거고요. 매치 함수는 첫 번째 찾을 값은 의류 코드를 가지고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기 위해서 0이라고 넣으시고요. 만약에 숫자에서 찾을 때 오름 차순일 때는 1, 내림 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넣습니다. 문제에 좀 더 다양한 예제를 실습해 보시면 인덱스 매치 함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1급에서는 항상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문제에서는 부분함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네요. 부분함 문제가 나왔다. 뭐요? 정렬부터 하셔야 돼요. 정렬. 부서명을 가지고 부서명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오름 차순 데이터에 가서 오름 차순 정렬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부분함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룹 8 항목은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이 그룹 8 항목이 되고요. 부서명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하고 실적 총액의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부분함에 가셔서 실적 총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체크 해제하시고 실적 총액만 선택하되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셔야만 두 개 다 표시가 되죠. 최소값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서 열업이 조절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열업이 조절해 주시면 좀 더 하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겠죠. 문제에서 특별히 어떤 서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제시된 그림과 내가 작성한 부분화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데이터 정렬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지정 정렬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정렬을 클릭해요. 그 다음 첫 번째 정렬의 기준은 포지션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닌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정렬하겠습니다. 문제 나와 있는 목록 항목을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 투수, 포수 이렇게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 누르시면 왼쪽에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사용자 지정 목록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타가 없어야 돼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첫 번째 정렬 기준이 선택이 됐습니다. 같은 정렬, 일단 한번 정렬해 볼게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정렬해 오셔서 정렬 추가, 두 번째 정렬은 가입 연도를 선택하시고요. 가입 연도에 셀의 색깔을 가지고 색깔은 셀 3개 오셔서 마우스 갖다 놓으면 RGB 204, 192, 218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위에다가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가 아니라 위에 표시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같은 포지션별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위쪽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작업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매크로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기록을 하시고 연결하셔도 되고요. 단추를 먼저 만드셔서 기록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개발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G3셀에 오셨을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G3부터 G4까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하겠습니다. 누르시고요. 매크로 이름 평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Average 함수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서류 면접부터 평균까지 선택한 다음 수식의 자동합계의 평균을 선택하시면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 단추 1이 아니라 평균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클릭하시고요. 도형의 빗면을 선택하신 다음 G6 셀에 오셔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G6부터 G7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바로 텍스트 입력하셔도 돼요. 도형은 체육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우리는 체육이라고 입력합니다. 체육이 그 다음에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누르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체육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A3부터 E3까지 선택하신 구 체육이 색깔을 홈에 체육이 3개 가셔서 주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셔야 되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체육이라는 빗면 도형에 매크로를 연결해 놓을 수 있으십니다. 매크로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시트의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이 2급인 정보만 수험 번호별 1과목 2과목 계열의 차트에 표시되도록 수정하라고 했어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데이터 선택 하시면 현재 모든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범위를 깨끗하게 지우시고요. 수험 번호 그 다음 1과목 2과목 컨트롤기 누르고 1과목 2과목 2급에 해당한 데이터만 수험 번호 그 다음 1과목과 2과목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문제에 2급에 해당한 1과목과 2과목의 막대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트 종류를 바꾸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가셔서요. 꺾은 선형에 문제 보니까 표시기능 꺾은 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차트 제목 레이블은 차트 위에 표시하래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감옥 별 득점 입력 압니다. 그 다음 2로 표시하셨고 세로 갑축 제목 레이블은 가로 제목 아 여기 왼쪽에 제목 점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일단은 점수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제목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점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텍스트의 방향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선택합니다. 다음 2과목에 주황색 계열의 T1807 선택하면 2과목이 다 선택이 되고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서 값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세로축 왼쪽에 있는 세로축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축옵션에 오셔서요. 최소값을 20이라고 되어 있고요. 값을 거꾸로 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거꾸로 위쪽에 표시가 되죠. 값을 거꾸로 라고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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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